충남도는 오늘자로 도내 8개 시군 2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해당 지역은 공주, 서산,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예산, 태양군대 24개 지구 624만 제곱미터로 앞으로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지구 등록과 측량, 경계결정 및 획정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지적 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와 함께 측량 소송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